가시, 꼬랑귀, 꼬랑귀, 진짜 이거 요거 요거 아래꺼, 아래꺼 야, 야, 아래꺼, 임마 하하하하 야, 아래꺼 이어집니다 나중에는 마저 아니, 이만 아, 마저 안내 어디갔지? 어 아닌것같아 여러분 시간이 충분히 다르니까 이렇게 돼 기간 많아 다 지금 시간만해 어떻게 시작하면 고마워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고마워 없잖아 여기 밑에다 이렇게 물을 때 자신끼러 희생 Discovery 물을 수 없는 거잖아 현어욱져라 물먹으면 돈 줄이다니까 진짜 잘하네 화이팅 그리고 주는게 조용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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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것도 없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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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머리가 아직 안지그 머리가 쉬었어 크흐 제시 아, 고소꾸래. 더 준비하기 전에. 걔가 고소를 좀 더 붙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래도 먹어도 내가 뭐 별을 먹는데. 손을 자기도 못해. 야, 좀 잘 뿌려라. 손 그리쳐가지고 내놔. 아, 이렇게 썼던 거. 저 썩는 방법도 없는데 안 걸으면 손을 치식하고 그러더라구요 아니 그게 돌취가 아니고 줄줄 샌다고 이거를 뚜껑을 육자구로 만드느냐 그랬더니 뚜껑이라서 어깨가 보여야지 보이나? 잠깐 잠깐 하나씩 잠깐 또 하나씩 내 아들이요 여기들 풍선하고 풀어다 맛있다 참 세월이 많아 이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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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여기는 아무 질 났다 안주 없이 먹어도 맛있다 조금 있으면 불을 거고 오겠다 불 많이 올라오는데 점점 이제 세져 불닭 굽고 양미리도 부천에서 술 먹고 대리불러 오고 대리불러 택시나 똑같아 그래 택시먹고 절대 운전하지 말라 그러니깐 안하니까 차라리 거기 났다니깐 싹이 먹힌다고 한번 걸리면 싹이 먹히면 이천이 날아가고 싹이 먹히면 사백이 날아가고 택시보다가 대리비가 더 싹 저기 저기 저 형 복수형이 지금 이중같아 퇴초까지 가는데 25,000원 달래 25,000원 택시비가 더 많이 났고 대리비가 더 많이 났고 택시비가 더 많이 났고 이런거 하는건 우리집이 최고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이 장머리 쓰다가 판이 이렇게 됐다니깐 원래는 원래는 계획이 전부짓이 아니였어 응 어쩌다 보니까 사회가 이렇게 됐어 저기에다 성수가 끼어가지고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니까 기획사에게 넘어갔고 다른 기획사에게 하하하 여깄어 다른 기획사에게 친구 위로해준다고 싹아 위로해줘 위로해줘 내년에는 오골기하고 청계닭을 많이 키웠대 청계 청계닭을 먹어야지 청계닭을 먹어야지 청계닭을 먹어야지 청계닭을 먹어야지 아 청계닭을 먹어야지 어린이를 키워요? 닭? 닭? 여기서는 먹으러 내가 먹고 못 깨무시면 돼 하하하 곧장인데 사고만 내기만 아니다 정서는 곧장인데 공격 존경스러워 보이십니다 하하하 하하하 넘붙었어요 넘붙었어? 아 됐어 됐어 아니 작은 돈 뒤에 있다 어 아니 줘 저런 것도 줘 납작한 거 잘하신 거 괜찮은 거 빡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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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익은 거 아니야? 어? 입은 아프죠? 아 아름다운 안 익어올래 호랑이 있는 거 아니야? 아 교물이 많네 그렇게 꼬이지 뭐 뭐 맨날 그렇지 어디서 먹으러 가야 돼 이제 채널에 나왔다 갔나? 여기에? 여기에? 하루에 한 번 가르쳐 아 하루에 한 번 들려? 잠이 잠이 형도 안 먹어야 돼 장갑 좀 장갑 좀 장갑 좀 끼고 먹어도 좀 뜨거우니까 접시 아까 쓰다 보지 않았어? 접시 안 놨어? 접시 가져왔어 접시 나 한 마리씩 아니야 나 이거 그냥 먹어도 좋아 그냥 한 마리씩 들고 그냥 한 마리씩 들고 그래 한 마리씩 들고 형기 엄마 장갑 좀 줘 그래? 잘 익은 거 같아 그거 기억을 하자? 아이고 지금 없지 가시 가시 구환기 가시 치우자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안에 거 안에 거 야 안에 거 야 안에 거 아 보길래? 아니야 이거 써 배다 먹는데로 가시 하기가 그래 생거로 먹는데도 하기가 그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다 밖에만 가셔야 돼 응 거기에다? 어디서 어디? 어 어디? 땡겨 놔 언제나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 난 몸이 안 좋아 왜 지가 나네 지가 나네 안쪽으로 가면 돼 생각해 지가 왜 이렇게 나아 거기에 고양이 한 마리 키워야 돼? 우리 집에 잔뜩 있어요 하하하하 아 감당해야 돼 나 아 아니 천자로 와서 침해주고 다 한다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야생인데 보지도 못해 근데 저녁만 내면 부시로 안 누구를 잡아가고 있어 그래서 생각보다 들리지 아 야 되게 멋있다 섹세 저쪽 봐봐 응 저걸 참 저렇게 보이는 경우가 되게 젊은거지 산이 있잖아 칭이 찌개 찌개요 5분 기간이 공기 몰라 잘한다 지금? 너무 오랜만에 존이았다고 여기 존날부터 메스트 짬룡이 색깔이랑 니같이 네 ken 옛날에 사이다에다 그런다고 그런다고 사이다이다 사이다에다 당근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씹어 먹었다고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